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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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나 말 못하잖아 맞아 뭐 있어? 아버님 아빠? 나 말해 그러면서 잘 먹는거야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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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잘 먹겠습니다 나한테 촬영해 빨리 봐 맛있어? 이렇게 좀 해야겠다 엄마는 왜 감자 없어? 잘 먹겠습니다 엄마 엄마 감자가 4개 밖에 없었어 숟가락이 왜 있지? 짜파게티 짜파게티 엄마 이거 짜파게티 사먹는거랑 완전 맛이 똑같다 오늘은 엄마 짜파게티 파는거 사가지고 한거야 근데 뭐 여기에 사랑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파는거랑 똑같구나 근데 뭐 여기에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아 응 롱 으 으 으 위에 있는게 안 뜨거운 애들도 좀 더 다른데 근데 근데 이상해 인줄 알아? 비슷하거든 비슷해서 이상해 비슷해서 이상해 미나 계란 잘라줄까? 포크로 먹어 포크로 아마 여기가 좀 뜨겁다 가운데가 뜨거워? 네 미나 포크로 먹어야지 너는 왜 맨날 숟가락으로 먹니? 이거 감자 찔러 놓은 거야 이렇게? 응 이렇게 포크로 먹어 이렇게 그래야 잘 되지 포크로 먹어 옳지 미나 엄마한테 접시 달라고 그랬잖아 이거 감자를 접시에다 이렇게 옮겨 놔 그러면 쪼그니까 계란하고 이렇게 아 싫어 알았어 이따 알았다 그러면 이것도 여기다 줘? 우리도 나한테 잡히지 응 애기도 너무 뜨거워 가운데가 옆에도 아 난 뜨거운데 그냥 하는 거잖아 감자놔 쓰려고 이게 뜨거워 거지 응 이게 뜨거워서는 덜는 거지 이 손과 접시는 모든 이렇게 덜어놔도 되고 이렇게 뜨거울 때 덜어놔도 되고 이렇게 뜨거울 때 덜어놔도 돼 접시에다가 음식을 낼 수 있는 여기다가 조금의 음식을 낼 수 있는 여기다 조그만 음식을 낼 수 있고 먹어도 돼요 으응 오빠가 이따 먹을래 그러고 오 mant wszystkim 미세 아 일지 이랬어? 먹고나서 만들던거 마저 만들어야지 다시 말해봐 옛날엔 우리가 떼어주고 엄마가 만들었는데 내꺼 이젠 그거 만들 수 있어 이제 내가 떼서 내가 만들어야지 뭐 줘? 엄마 뭐 줘? 김치는 매워 엄마 먹을게 어 그건 엄마 먹을게 맨날 이거 먹어 오뎅 먹어 어 안 매워 야 오뎅 놀래 어떤 말이야? 어디 말이야? 오뎅은 일본말이니까 엄마가 습관이 돼서 엄마도 오뎅이라 그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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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미나 말 못하잖아 맞아 나 말해 알았다 엄마 아빠 뽀뽀 안녕 맞아 조금씩 하지 이제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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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 거기 있어 아빠? 아빠 여기 짐 짜파게티 다 드셨네 엄마 엄마 응 넌 누구야? 응 병아야? 응 아니야 미나야 엄마 미나야 엄마 미나야 엄마 미나야 엄마 지금 너 뭐해? 미나 미나야 너 지금 뭐해? 미나야 너 지금 뭐해? 응 다 먹고 있어? 라라 숟가락으로 먹어 응 아빠 엄마 숟가락 안 들었거든 하하하 아빠도 똑같은 짜파게티네 응 응 응 간자 먹고 싶대로 간장이 안 먹었으니까 간자? 응 나 아까 내둔 못해? 아빠 감자 안 드셔도 엄마가 먹어야 되겠다 감자 싫은가봐 엄마 누나 엄마 누구만 나 바지에 흘렸어 응 응 응 ités 미순ες 무수나 보쎄 웃어 야 무수나 집어서 부셔져버렸네 하하하 흐흐흫 흐흐흐흫 잡아서 부착 잡아서? 부착 잡는 건 어때? 부착 잡는 건 어때? 부착 잡는 건 어때? 부신 다음에 먹는 거야 엄마 맛이 없어 이게 감자가 엄마가 빨리 찔려고 렌즈에다 쪘더니 맛이 없다 감자가 물을 많이 먹었어 포슬포슬 해야 되는데 날이 없더라 엄마가 이거 렌즈에다 잘 먹었습니다 감자 맛없어 엄마 더 줘 짜파게티 더 줘? 엄마 거 줄게 잘 먹네 우리 주하고 많이 먹네 미나 더 줘 미나 많이 있잖아 미나 더 줘 알았죠 알았다 엄마 미나도 감자가 맛이 없나봐 뱉어 쓰리나도 뱉어 쓰리나도 내가 감자 사다가 다시 맛있게 쪄줄게 감자 맛이 없다 조금만 줄 거야 응 부서기 짱 한 거 같아 꼬인자 지금 맛있어 맛있어? 응 맛있어? 응 맛있어? 먹고 엄마가 닦을게 먹어 응 응 괜찮아 다 먹고 엄마가 치울게 음 맛있는다 응 내가 맛있어 응 디나야 짱이 형아가 이거 더 주면 그러면 짱이 형아 뽀뽀해줘 안 줘? 뽀뽀거리는 안된대 뽀뽀거리는 절대 안된대 안된대 민아 저기 카메라 보고 웃어 싫대 조 îl 해달라 그래 짱니아 뽀뽀해주래? 그냥 안줘? 짱니아 한입 줄거야 더줘? 이제 안 먹어 그만 먹어? 응? 짱니아 우리도 이렇게 먹다빈아 오렌자 따로 먹어야지 마카롱처럼 손으로 오징어 따로 먹어야지 또떠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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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또 먹지마카롱처럼 먹어서 먹었을때rie 빙 celebrani 오늘은 오픈한 sesame 엄마 마카롱이 밥 먹은때봐 엄마 다음부터 아빠도 우리 숟가락 줄 때 아빠도 숟가락 줘 잘 먹었어요? 잘 먹었습니다